행복을 전하는 ROTV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김사카세, 개나 조벌이 지도자의 권위를 한 시간에 걸쳐 담았습니다. 옛 이야기를 벗삼아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이, 선생은 어디를 갔다 오기에 이렇게 사람을 눈알이 빠지도록 기다리게 하시오. 어젯밤에 우리 마을에 커다란 불상사가 있었소. 아이, 나도 조금 전에 알았는데 우리 마을에서 이런 일이 있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면서 무봉은 밑도 끝도 없이 탄식을 하며 말하는 것이었다. 아니, 마을에 불상사가 나다뇨? 불상사란 도대체 어떤 일을 말하는 겁니까? 아, 아이고, 내가 내 용을 말하지 않았는가 보군요. 시상인즉, 어젯밤 백낙촌 마을에 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휴, 우리 마을은 지상 낙원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난 사건 같은 것은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습지요. 아휴, 어젯밤에 도난 사건이 처음으로 이렇게 발생했으니 이런 불상사가 어디 있겠느냐 말이오. 백낙촌에 도난 사건이 있었다구요? 아니, 도대체 누가 네 집 물건을 훔쳐갔다는 겁니까?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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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아이, 밤사이에 누가 포천노판에 파밭해서 아이, 팔을 몽땅, 아주 몽땅 캐어갔다는 것입니다. 포천노판은 아들이 일찍 죽어서 손자 세 명을 데리고 파농사를 지어 근근히 살아오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누군가가 백평 가까운 파밭에서 팔을 몽땅 캐어갔다는 것이었다. 아휴, 그래. 포천노파가 조금 아까 나를 찾아와서 그따악한 사정을 울면서 호소하니 아이를 어지했으면 좋겠느냐 말이오. 외로운 할머니가 오랜 세월을 두고 정성껏 갖고 온 팔을 밤사이에 몽땅 캐어갔다면 그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었다. 파밭에서 팔을 송두리째 캐어갔다는 걸 보면 요새 파 시세가 무척 좋은 모양이지요. 아이, 그러게. 나도 오늘 처음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금년은 파농사가 흉작이기 때문에 파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지경이랍니다. 아이,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으니 아, 이러나 저러나 이런 불상사는 우리 마을에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후 처리를 잘 해줘야만 자수로서의 나의 권위가 뚜렷해질 게 아니겠소. 아이, 그래서 이번 일만은 사후 처리를 멋들어지게 해주고 싶은데 어찌했으면 좋을지 사과 선생이 좋은 지혜를 좀 빌려주시오. 그렇게 무봉은 도난 사건 자체를 중대시하기보다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뚜렷하게 세워 보이고 싶은 공명심이 앞서는 모양이었다. 사후 처리란 게 별게 있겠습니까? 살림살이가 궁색한 할머니가 그런 일을 당했다니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가가호호 돌아가며 돈을 얼마씩 추렴을 해주면 좋을 것 같군요. 김삿갓은 거기까지 말하다가 문득 백락촌에는 향약계가 있는 것이 머리에 떠올라 이렇게 말했다. 아 참, 아니 이 마을에는 향약계가 있지 않습니까? 향약계의 강목 중에는 환란상휼이라는 강목도 들어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환란상휼이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뜻이니 그 취지에 따라서 도난당한 손해를 향약계에서 변상을 해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무봉은 그 말을 듣고 감탄하였다. 아이고 참, 그렇군요. 나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참, 선생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소이다. 아니 그러면 포천노파의 도난 손실에 대한 변상은 향약금 중에서 내주도록 그렇게 하겠소이다. 설마 마을 사람들이 반대는 안 하겠지요? 아니, 향약계라는 것은 그런 때를 위해 생겨난 것인데 그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설사 반대하는 사람이 한두 명쯤 있다 손치더라도 오이타고 생각되는 일은 대담하게 시천에 나가셔야만 차수어른의 권위가 확립될 것이 아닙니까? 무봉은 차수어른의 권위가 확립된다는 말이 무척 마음에 드는지 크게 기뻐하며 말하였다. 아, 사후 처리를 그렇게 해준다면 모두들 나를 우러러보게 되겠지요. 하하하하 그리고 잠시 뜸을 두었다가 누가 팔을 훔쳐갔는지 범인을 내 손으로 잡아내기만 하면 그 이상 좋은 일은 없을 터인데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범인을 잡아내자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김삿갓이 무심히 내뱉은 말에 무봉의 눈은 벼랑간 휘번덕거렸다. 무봉은 범인을 잡을 수 있다는 말에 귀가 번쩍 트이는지 김삿갓의 손을 덥석 움켜잡았다. 아이고, 사카선생 범인을 우리 손으로 잡아낼 수 있다고요? 아, 그게 정말입니까? 김삿갓은 아이고, 내가 너무도 입바른 소리를 했구나 싶어 약간 미우치는 기색을 보였다. 아, 아, 물론 범인을 꼭 잡아낼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머리를 잘만 쓰면 범인을 알아내기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는 말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나는 범인을 정면으로 밝혀내는 데는 뭐 별로 찬성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 소리에 무봉은 펄쩍 뛰이듯이 놀라 보였다. 아이, 아이, 범인을 잡아내는데 찬성을 못하겠다니 아이, 사카선생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오? 잡을 수 있는 범인을 붙잡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도둑을 권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씀이오? 그러자 김사카선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였다. 하하하, 아니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도 쏘아놓고 보면 불쌍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놈을 잡고 나면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명쾌할지 모르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마을 사람 하나를 영원히 매장해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 그런 놈은 매장을 시켜버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허, 무봉 선생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어젯밤에 팔을 훔쳐간 범인은 반드시 우리 마을 사람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을 정면으로 밝혀낼 생각은 단념하시고 그 사람이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간접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것이 지도자로서는 가장 현명하신 방법일 겁니다. 아니, 사카선생은 도둑놈이 반드시 우리 마을 사람일 것이라고 도대체 어디다 근거를 두고 그런 단정을 하시오? 그 이유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파밭에서 팔을 몽땅 캐어 가려면 시간이 꽤나 많이 걸렸을 텝니다. 그런데 만약 낯선 사람이 와서 그런 짓을 했다면 집집마다 걔들이 얼마나 지저댔을 것입니까? 그러나 어젯밤에는 어느 집에서도 걔들이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마을 개들이 얼굴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범인은 마을 사람이 분명하다는 것을 단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허, 말씀을 듣고 보니 과연 그렇군요. 그렇다면 더구나 범인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일이 아니겠소? 아닙니다. 제 생각은 무봉선생과는 다릅니다. 한 번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범인을 직접 밝혀내기를 포기하고 그 사람을 간접적으로 선도해 나가도록 하셔야 합니다. 도난 사건의 사후 처리에 대해 무봉과 김삿갓의 의견은 정면으로 대립되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승강일을 하다가 무봉이 마침내 양보하는 태도로 이렇게 말했다. 조수이다. 그러면 사카선생 말씀대로 범인을 밝혀내는 것은 보류하기로 합시다. 그 점은 내가 양보를 하지요. 그 대신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떤 훈계를 해야 좋을지 그 얘기나 좀 들려주시오. 무봉은 이 기회에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뚜렷하게 인식시켜주고 싶은 모양이었다. 그러자 김삿갓은 가볍게 받아쳤다. 별게 있겠습니까. 포천노파의 손실을 향약계금 중에서 보상해 주는 일을 만장이치로 결의하도록 유도하면 그 일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 당과 같은 엄포를 꼭 한마디만 던져 주십시오. 즉 나는 이 사건을 포청에 고발하여 범인을 꼭 잡아내고 싶은 생각이 없지도 않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아까운 사람 하나를 영원히 매장시켜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포청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본인이 개과천선 해주기만 바란다고 말이지요. 그와 같이 못을 박아두기만 하면 범인은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무봉은 반신반의하며 물었다. 어허! 과연 그럴까요? 아 물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인들 사정이 얼마나 급박했으면 남의 밭에서 팔을 훔쳐갔겠습니까. 그러나 양심이라는 것이 있으므로 무봉 선생께서 그와 같이 못을 박아두기만 하시면 범인은 도둑질을 다시는 안 할 것입니다. 에헤! 선생 말씀대로만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을까. 그러나 도둑놈이 선생 말씀처럼 쉽게 회개를 해줄까요? 도둑놈의 종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도 사흘쯤 굶으면 도둑놈이 안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범인을 색출하여 매장시켜버릴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최후까지 선도해 나가는 방법을 택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아하! 아! 선생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기는 하오마는 무봉은 아직도 반신반의하다가 선생은 범인을 찾아내 자신이 정말로 있기는 하시오? 하고 뜬금없이 물었다. 김삿갓은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인은 반드시 우리 마을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나의 주축이 틀림이 없다면 범인을 찾아내기는 식은 죽 먹기보다도 쉬운 일이겠죠. 무봉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라며 다시 괴물었다. 아! 이 범인을 찾아내기가 식은 죽 먹기보다도 쉽다니요. 어떤 방법으로 찾아낸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그 지문에 대해서만은 김삿갓은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것이었다. 아하! 아닙니다. 그 방법만은 아직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무봉 선생한테 그 방법을 미리 알려드렸다가 무봉 선생이 범인을 찾아내어 매장시켜버리면 그야말로 큰일이니까 말이죠. 내 말씀이 맞지요. 무봉 선생. 하하하하 김삿갓은 범인을 찾아내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대신에 너털 웃음만 웃어보였다. 무봉은 그럴수록 궁금증이 심해왔다. 아이 삿갓 선생. 우리 사이에 이럴 수가 있소. 범인을 찾아내기가 식은 죽 먹기보다도 쉽다고 장담하면서 그 방법을 말해주지 않으니 너무도 섭섭하오이다. 그 방법을 섣불리 말씀드렸다가 무봉 선생이 범인을 찾아내어 매장시켜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범인을 찾아내는 방법을 꼭 알고 싶으시다면 사후 처리를 깨끗이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이 뭐 지금 가르쳐주나 나중에 가르쳐주나 결국은 마찬가지가 아니오. 무봉은 범인을 알아내는 방법을 기어이 알아야만 마음이 개운할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만은 김 삿갓의 고집도 완강하였다. 음. 무봉 선생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후 처리를 깨끗이 끝내기 전에는 절대로, 절대로 말을 못하겠으니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러자 무봉은 정색을 하며 김 삿갓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삿갓 선생. 삿갓 선생이 내게 대해 이럴 수가 있단 말이오. 지금 가르쳐주나 나중에 가르쳐주나 결국은 마찬가지인데 뭐가 의심스러워 나중에 가르쳐주겠다는 말이오. 삿갓 선생이 그런 식으로 나오려거든. 차라리 우리 두 사람은 오늘부터 의절을 해버리기로 합시다. 무봉이 진심으로 붕괴하며 엄포를 놓고 나오는 바람에 김 삿갓의 입장은 매우 난처하게 되었다. 아, 아니. 우리가 그만한 일로 의절을 하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삿갓 선생은 범인을 색출해낼 방법을 헌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나라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그 방법을 말해주지 못하겠다면 그것은 나의 인격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소. 나는 그런 모욕을 당하고서는 의절을 아니할 수가 없는 일이오. 김 삿갓이 가만히 듣고 보니 참 그럴성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김 삿갓은 웃으면서 말했다. 아하하하, 아니. 무봉 선생은 엉뚱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아니, 제가 무봉 선생의 인격을 모욕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나 무봉은 여전히 분노의 얼굴로 말하였다. 범인 찾아내는 방법을 헌히 다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는 말해주려고 하지 않으니 그게 바로 나의 인격을 모욕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오. 음, 선생이 그렇게까지 나무라신다면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조건인지 어서 말해보시오. 범인 알아내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더라도 무봉 선생은 범인을 찾아내어 매장시켜버릴 생각은 하지 말아주셔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확답을 듣기 전에는 그 방법을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아, 좋소이다. 삿갓 선생이 그렇게까지 원하신다면 내 비록 범인 찾아내 방법을 알고 있더라도 범인 색출은 아니하기로 하지요. 그렇다면 안심하고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알고 보면 범인을 알아내기는 지극히 간단한 일이옵니다. 어떻게 간단하다는 말씀이오? 지금이라도 비상소집령을 내려 마을 사람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놓으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손 냄새를 맡아보면 범인을 대번에 알아낼 수가 있사옵니다. 아니, 뭐 손 냄새를 맡아서 범인을 찾아내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오? 범인의 손에서 뭐, 도둑 냄새라도 맡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자 김삿갓은 크게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하하, 아니, 무봉 선생은 제 말씀을 아직도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팔을 훔쳐갈 때 범인은 팔을 손으로 뽑아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범인의 손에는 파 냄새가 배어있을 것이니 파는 냄새가 지독한 물건이기에 냄새가 손에 한 번 배면 손을 씻었다고 해서 쉽게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닌 것을 알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손 냄새를 맡아보면 범인을 대번에 알아내게 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무봉은 그 말을 듣더니 무릎을 치며 감탄에 맞이 않았다. 하지만 너무 솔직히 감탄해 보이면 자기의 위신이 손상될 것만 같았다.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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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진작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카선생은 어쩌면 그렇게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으니까 그러고 보면 사카선생의 머리는 어, 뭐 나보다도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자 김사카선 웃으며 손을 내줬다.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찌 무봉 선생의 머리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머리가 좋고 나쁘기로 말하면 무봉 선생과 저는 천양지차일 것이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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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그렇게 하겠소. 김사카씨 다시 말했다. 아무튼 범인을 잡아낼 생각은 하지 마시고 지금 곧 마을 사람들을 소집하여 도난 사건을 신속히 귀결지어 버리도록 하십시오. 나쁜 일이란 오래 끌어갈수록 잡음이 생기게 마련이니까 빨리 매듭을 짓고 잊어버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 알겠소이다. 그러면 선생 말씀대로 마을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깨끗이 매듭을 지어버리도록 하지요. 참, 오늘 모임에는 사카선생도 동석을 해주셨으면 싶은데 선생 생각은 어떠하시오? 아니, 저는 개원도 아닌데 제가 왜 그 모임에 참석을 합니까? 김사카스는 이런 지하에 참석을 거부해 버렸다. 그러나 무봉은 머리를 흔들었다. 에이, 개원이 아니더라도 우리네 모임에는 선생같이 지혜로운 분이 꼭 필요합니다. 나는 선생을 이번 기회에 고문으로 주대할 생각이오. 그러니까 바쁘더라도 잠깐 참석을 해주시오. 무봉은 그런 식으로 김사카스 야금야금 개원으로 끌어들일 계획이었던 것이다. 김사카스는 그러한 눈치를 재빠르게 알아채고 머리를 단호하게 흔들었다. 아닙니다. 무봉 선생이 계신데 저 같은 게 어떻게 고문 노릇을 합니까? 그런 감투는 백번 씌워주신다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김사카스는 고문 취임을 완강히 거부하였다. 무봉은 그것을 겸양 지덕으로 알았는지 감격의 고개를 끄덕였다. 아하 그래 선생의 뜻이 그렇다면 고문 감투를 억지로 씌워드리지는 않겠소이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 마을에는 선생같은 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줄 아시고 선생은 언제까지나 백낙촌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기로 합시다. 그런 이야기는 나중으로 미루시고 빨리 마을 사람들을 소집하여 도난사건의 매듭을 지어버리셔야 합니다. 아아 예예 그러면 지금부터 마을에 내려가 사람들을 소집하도록 하겠소이다. 그렇게 마을로 달려내려간 무봉은 개원들을 긴급 소집하였다. 때마침 농한기여서 마을 사람들을 소집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한 시간도 채 못되어 31명의 개원 전원이 한자리에 모이자 무봉은 김향수를 대신하여 차수의 자격으로 일장연설이 없을 수 없었다. 그는 백낙촌에서 도난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임을 거듭 강조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향약계의 강목에 환란상휼이라는 조목이 뚜렷이 들어있는 데다가 도난당한 포천노파의 생활이 궁색한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일이오. 그러므로 포천노파가 도난당한 손실 전액을 향약계금 중에서 보상을 해주었으면 싶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오. 포천노파의 손실을 공금으로 보상해 주자는 제안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포천노파의 사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지라 그녀를 도와주자는 제안에는 이론이 있을 수가 없었다. 이를테면 보상문제는 한 사람의 이의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셈이었다. 무봉은 자신의 제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무한한 긍지를 느꼈다. 그래서 한마디 없을 수 없었다. 여러분은 내가 평소에 강조해온 대로 상부상조의 향약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나의 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어서 나로서는 기쁘기가 한량없소이다. 그러자 개원 하나가 손을 들고 일어서며 말했다. 차수어른의 말씀대로 개원끼리 상부상조하며 살아가자는데 누가 반대를 할 것입니까? 그러나 이번 기회에 우리들은 꼭 짓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어옵니다. 뜻하지 않았던 의견에 무봉은 놀랐다. 아, 뭐 우리가 꼭 짓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니. 그것은 무슨 소린가?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도난사건은 천재지변이 아닌 단순한 도난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도난사건은 이제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때마다 개금으로 보상을 해주려면 무슨 재주로 그 돈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 옳은 말이었다. 무봉은 미쳐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다른 개원들도 발언자의 말에 모두들 공감이 가는지 아이고, 허기는 그래. 아이고, 뭐 도난사건이 있을 때마다 공금으로 보상을 해주려다가는 그거 뭐죠? 돈을 어떻게 견디겠노? 아이고,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은 신중히 생각해봐야 할 문제야. 그렇게 제각기 한마디씩 보태왔다. 무봉은 대답할 말이 언뜻 생각나지 않았다. 큰일이다. 여기서 우물쭈물 하다가는 차수의 채통이 땅에 떨어질 것만 같아 무봉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발언자에게 역습을 하였다. 그러면 자네는 포천노파에게 보상금 지급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그런 말인가? 그러자 발언자는 당황하는 빛을 보이며 이렇게 대답했다. 아, 아니오시다.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일에 대해 제가 오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도 도난사건의 뒷수습을 그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것은 한이 없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회에 도난사건의 근본대책을 한번 논의해보자는 말씀이지요. 그러자 무봉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좋아. 자네가 근본대책에 대한 묘안이라도 있거든. 이 자리에서 말해보게나. 아, 근본대책이란 범인이 누구인지 꼭 잡아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범인을 잡아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도난사건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무엇으로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인즉, 옳은 말이었다. 범인을 잡아내어 발본 세권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공금으로 도난 손실에 대한 보상만 해주면 그만이냐는 간섭적인 비난의 소리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자 개원들도 그 말에 수긍이 가는지 모두들 머리를 끄덕이며 아이, 그래. 도둑놈을 잡아낼 수만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더 좋은 일은 없겠지. 그러나 도둑놈이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무슨 재주로 범인을 잡아내는구? 하고 절대끼리 수긍거렸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봉은 자신의 지혜로움을 개원들에게 과시해 보이고 싶은 욕심이 불현듯 솟구쳤다. 그리하여 앞뒤를 생각지도 않고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말했다. 범인은 다른 마을에서 온 사람이 아니야. 범인은 우리 마을 사람인 것이 확실해. 김삿갓에게 얻어들은 말이 있었기에 자신을 가지고 큰 소리를 쳐버렸다. 만약 무봉이 조금만 신중히 생각했다면 그런 말은 함부로 입 밖에 내놓을 소리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범인이 마을 사람이라는 말은 마을 사람들 전체를 도둑으로 몰아붙이는 것과 같은 말이 되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개원들은 그 말을 듣고 나자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졌다. 자수어로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도둑놈은 외부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마을 사람이라면 도난 사건의 범인은 우리 이 개원들 중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개원들은 그렇게 반문하며 저마다 한결같이 얼굴이 심각해졌다. 왜 안 그렇겠는가 모두가 도둑의 누명을 쓰게 된 판이었는데 얼굴이 심각해질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다. 무봉은 방 안의 분위기가 벼랑간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보자. 아이고 아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렸구나 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차수의 채통을 생각해서도 취소해버릴 수 없었다. 아 물론이지 범인은 틀림없이 우리 마을 사람들 중에 있소 하고 더욱 분명하게 잘라 대답하였다. 범인은 우리 마을 사람임을 무봉이 다시 한 번 확언하고 나자 개원들은 벌집을 쑤신 듯 벼랑간 소란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도둑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저희들끼리 네가 도둑놈이니 내가 도둑놈이니 하고 한바탕 떠들어 대다가 개원 하나가 손을 들고 일어서더니 무봉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들이대는 것이었다. 차수 어른께서는 조금 전에 매우 중대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범인은 분명히 우리 마을 사람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무봉은 좌중의 분위기가 점점 사나워 오는 것을 깨닫고 또 한 번 실언을 리우치는 마음이 절실하였다. 그러나 이제 와서 한 번 뱉어놓은 말을 다시 주어 담을 수 있겠는가? 어, 나는 말이야 자네들 모두에게 도둑의 누명을 뒤집어 쓰이려고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야. 그러나 범인이 우리 마을 사람인 것만은 확실해. 그런 줄 알고 그 이상은 아무 말도 묻지 말아주기를 바라네. 그렇게 무봉은 그 정도로 휘갑을 쳐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도둑의 누명을 쓰게 된 마을 사람들은 그와 같이 중대한 문제를 얼음 얼음 대충 넘겨버릴 순 없었다. 자수어른 우리들 전체 명예에 관계되는 중대사를 어떻게 구렁이 담넘어가듯 얼음 얼음 넘겨버리자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아이, 그래서 어쩌자는 말인가? 자수어른 자수어른께서는 어디다 근거를 두고 범인이 우리 마을 사람이라는 것을 단정하셨는지 그 점을 꼭 밝혀주셔야 합니다. 개원들의 죽음은 매우 심각해졌다. 그러자 무봉은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고 싶은 충동이 더욱 절실하여졌다. 마침내 이렇게 말하고 말았다. 어, 범인이 우리 마을 사람이면 자네들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이야. 그런 쉬운 문제를 가지고 왜 나에게 일일이 따지려고 드는가? 개원들은 무봉의 말에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지 저희들끼리 얼굴을 마주보며 한동안 쑥 떠거리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저희들은 머리가 아둔하여 자수어른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옵니다. 누구나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쉽게 말씀해 주시죠. 무봉은 우쭐하는 마음이 갑자기 들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아이, 이 사람들아. 자네들은 머리가 왜 그렇게도 우둔한가? 어젯밤 범인이 바로 훔쳐갈 때 말이야. 아이, 마을에 개들이 전혀 짖지를 않았다고 하지 않았는가? 개가 범인을 보고도 짖지를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는가? 개들이 범인의 얼굴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범인은 바로 이 마을 사람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안 그런가? 무봉은 무봉은 김사카색에서 얻어들은 말을 마치 자기가 생각해낸 것처럼 내세웠다. 마을 사람들은 무봉의 말을 듣고 나서 모두들 모두 감탄을 맞지 않았다. 그렇다. 개가 범인을 보고도 짖지 않았다면 개가 범인의 얼굴을 잘 알고 있다는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아이고야, 자수 어른은 과연 사물을 관찰하는 판단력이 보통이 아니신데? 그렇다면 범인은 우리들 중에 누구라는 것이 더욱 분명하지 않은가? 개원들 중에는 무봉의 관찰력에 담복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자 무봉은 속으로 더욱 우쭐하는 마음이 생겼다. 에이, 참 이 사람들아 그만한 관찰력도 없이 어떻게 지도자 노릇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쳐보았다. 모든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리라고 무봉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았다. 개원 하나가 손을 들어 벌떡 일어서더니 이렇게 항의를 해오는 것이다. 지금 자수 어른의 말씀을 들어보니 범인은 우리 마을 사람이라는 것이 저희들도 수궁이 갑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 문제는 점점 더 중대하게 생각됩니다. 아, 이 사람. 아, 범인이 우리 마을 사람이라는 것만 알았으면 그만이지. 그 이상 아, 무슨 문제가 중요하다는 말인가. 아니오시다. 이미 범인이 우리 마을 사람임을 말씀해 주신 이상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것까지도 밝혀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전부가 도둑놈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범인이 누구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은 자수 어른의 의무라고도 생각됩니다. 은근히 압력을 가해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무봉은 책임을 강요하는 바람에 어안이 벙벙해왔다. 범인을 깊이 고 알아내자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김삿갓의 말대로 마을 사람들의 손냄새를 맡아보면 범인을 쉽게 알아낼 자신은 있었다. 그러나 범인을 절대로 밝혀내지 않겠노라고 김삿갓과 철석같이 약속을 하지 않았던가. 아 참 이 사람들아 범인이 우리 마을 사람인 것만 알았으면 그만이지. 그 이상 무엇을 밝혀내자는 말인가. 한 번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만약 범인이 누구라는 것을 뚜렷하게 밝혀내면 그 사람의 체면이 뭐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정도에서 뚜껑을 덮어두는 것이 좋을 것 새. 지도자로서의 금도를 보여주기 위해 무봉은 도도하게 설득 작전을 펴나가기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무봉의 이론에 수긍하려고 하지 않았다. 아니 한 사람의 범인을 관대하게 보아주기 위해 마을 사람 전체가 도둑의 누명을 쓰고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이옵니다. 그러므로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범인만은 분명히 밝혀내야 합니다. 도둑이 누구인가를 밝혀내자는 마을 사람들의 주장은 너무도 당연한 이론이었다. 범인이 마을 사람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범인을 밝혀내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도둑의 혐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이며 또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며 그처럼 불쾌한 일이 어디 있을까 말인가. 아 자네들의 심정은 나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네. 그러나 말이야 자네들의 주장대로 범인을 밝혀놓고 보면 그 사람의 입장이 얼마나 거북할 것인가 말일세. 호랑이도 쏘아놓고 보면 불쌍하게 여겨지는 법이야. 범인이 누구라는 것을 밝혀내면 그 사람은 영원히 매장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한 번쯤의 과실을 너그럽게 보아주는 뜻에서 범인을 굳이 밝혀내지 않는 편이 상책이라고 나는 생각하네. 그래야만 범인도 개과 천선하여 우리 마을이 명시 상부한 지상 낙원을 이룰 수 있을게 아니겠는가. 안 안 그런가. 무봉은 김 사깟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열심히 설득 하려고 들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두봉의 설득을 용납 하려고 하지 않았다. 차수 어른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들은 모두가 나쁜 짐만 해먹다가 지금은 개과 천선하여 지상 낙원을 이루어보려고 모여온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까지 우리 마을만은 도난사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과 천선했다는 사람들 중에 범인이 있다고 하니 그런 사람을 그냥 두고서야 어떻게 지상 낙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범인만은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역설하고 나서자 다른 개원들도 모두들 입을 모았다. 옳소 그 말이 옳소 그렇게 개원의 말을 듣고 보니 그도 그럴성 싶어 무봉은 점점 더 입장이 난처해왔다. 그렇다고 김삿각과의 철석같은 약속을 배반해 버릴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무봉은 생각다 못해 이렇게 엄포를 놓았다. 아하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범인이 우리 마을 사람인 것만은 틀림이 없소. 그러나 범인이 누구라는 것을 알아내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정도로 덮어두자고 하는데 자네들은 왜 그렇게도 말이 많은가. 그 정도로 윽박질러 놓으면 무난히 수습될 줄로 알았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그럴수록 반발이 심했다. 차수 어른은 무슨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옵니까? 범인을 알아낼 자신이 없으면 애당초 범인은 우리 마을 사람이라는 말부터 하지 마실 일이지. 이게 뭡니까? 마을 사람 전체에게 도둑의 누명을 씌워놓고 이제 와서 범인을 알아낼 방도가 없다면 그런 무책임한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말씀입니까? 냉정히 따지고 보면 개원들의 말에는 추호도 틀림이 없었다. 범인을 밝혀낼 자신이 없으면 숫제 범인은 마을 사람이라는 말부터 하지 말았어야 오를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마을 사람이라고 장담을 해놓았으니 그것은 마을 사람들을 모조리 도둑놈으로 몰아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무봉은 자꾸만 궁지로 몰려들어가고 있었다. 백락촌 주민들은 워낙 산전수전을 많이 겪어오는 동안에 성질이 괴팍스럽게 되어서 경우가 거울처럼 밝은 사람들이었다. 게다가 그들은 평소부터 되지 못하게 거듭먹거리는 무봉의 행실이 몹시 안이 꼬았다. 그렇게 이번 기회에 콧대를 꺾어주려는 속셈도 없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무봉은 그런 사정도 모르고 개원들의 반발에 화가 치밀 올라 앞뒤도 가리지 않고 또다시 큰 소리를 쳐보였다. 이 사람들아 자네들은 사고방식이 왜 그렇게도 유치한가. 내가 범인을 찾아낼 방법을 정말로 몰라서 모르노라고 그렇게 말한 줄 아는가. 지도자라는 사람이 말이야. 그만한 슬기도 없어가지고서 어떻게 어떻게 지도자 노릇을 할 수 있겠는가 말이야. 나는 범인을 찾아내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찾아낼 자신이 있네. 그러나 개원한 사람을 매장시켜 버리기가 아쉬워서 일부러 범인을 밝혀낼 수 없다고 말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모두들 그렇게 알고 나의 고충을 이해해주기 바라네. 무봉은 이번 기회에 자신의 존재를 뚜렷하게 부각시켜 놓으려고 마구 큰 소리를 쳐보였다. 그러나 그 말은 개원들의 올가미에 걸려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개원 하나가 대뜸 반론을 들고 나왔다. 차수 어른께서 범인을 굳이 밝혀내지 않으시려는 심정에는 저희들도 존경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범인을 감싸주기 위해 마을 사람 전체에게 도둑의 누명을 씌울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범인은 반드시 밝혀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둑의 누명을 쓴 우리들이 무슨 낯짝으로 지상 낙원을 이루려고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사태가 그렇게까지 악화되자 무봉은 범인을 밝혀내지 않아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억지로 눌러버리려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무봉은 김사각과의 약속을 무시해버린 채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에헤이 좋아 내가 자네들이 그렇게까지 극성을 부리니 이 자리에서 범인을 밝혀내기로 하겠네. 범인을 알아내기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야. 자네들의 손 냄새만 이렇게 킁킁 맡아보면 범인이 누구라는 것을 대번에 알아낼 수 있으니까 말이지. 개원들은 그 말에 모두들 어리둥절 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손 냄새를 맡아보면 범인을 알아낼 수 있다고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봉은 개원들이 자기를 경악과 경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내심으로는 크게 만족스러웠다. 왜냐하면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뚜렷하게 확립되어 가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한마디 더 보태어 이렇게 말했다. 아, 지도자가 되려면 말이야. 머리를 잘 써야 하는 법이야. 손 냄새를 이렇게 이렇게 흠흠 맡아보아서 범인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하니까 자네들은 무척 놀라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자 개원 하나가 손에 들이며 물었다. 차수 어른 손 냄새를 맡아보면 범인을 대번에 알아낼 수 있다는 말씀이 정말입니까? 아, 이 사람아 그런 것도 몰라가지고서야 어떻게 향약을 지도해 나갈 수 있단 말인가? 실상인즉 손 냄새를 맡아보면 범인을 알아낼 수 있다고 말해준 사람은 김삿갓이었다. 그렇건만 무봉은 마치 자기 자신이 생각해낸 것처럼 거두름을 떨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 가만히 있어보게. 이제부터 내 손 냄새를 맡아보아 범인을 알아내기로 할 터임. 자네들은 꼼짝 말고 그 자리에서 위로이렇게 손만 내밀고 있게. 개원들은 영문을 몰라 제각기 자기 자신의 손 냄새를 맡아보며 한마디씩 중얼거렸다. 허이채 귀신이 아닐 바에 손 냄새 맡아보고 범인을 어떻게 알아낸단 말인가? 아이, 그치 누가 아니래? 아이, 제수가 사나우면 남의 똥짜리에 주저앉게 대지도 모를 게 아닌가? 아이, 사람들이 아이, 자네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가? 아이, 그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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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생사람을 도둑으로 몰아버릴 사람이란 그 말인가? 그렇게 무봉은 또 한 번 큰 소리를 쳤다. 그리고 무봉이 한 사람씩 손 냄새를 맡아보아 가며 어, 자네는 범인이 아니야 하고 선언할 때마다 개원들은 안도에 숨을 내쉬었다. 그럴수록 무봉은 위대한 심판자가 된 것처럼 기세가 당당하였다. 그러나 최후의 한 사람까지 손 냄새를 맡아보아도 파냄새가 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무봉은 고개를 기울이며 허허 거참 이상하다. 꼭 있어야 할 범인이 없으니 이거 웬일일까? 아니 혹시 우리가 떠들고 있는 동안에 밖에 나가버린 사람은 없는가? 그제야 부랴부랴 인원수를 하려보니 아까는 분명히 서른 한 명이 출석했었는데 지금은 서른 명밖에 없었다. 그것은 개원 한 명이 아무도 모르게 없어진 것을 말한다. 사람 한 명이 없어졌다는 소리에 모두들 깜짝 놀라 한 명씩 호명을 해보니 김석이라는 개원이 아무리 불러도 전혀 대답이 없었다. 어? 김석은 조금 전까지도 내 옆에 앉아있었는데 그 사이에 어디 갔을까? 아이고 도둑이 제발 저린다더니 그 사람이야말로 범행이 탄로 날까봐 두려워 도망을 가버린 게 아닌가? 손 냄새를 맡느라고 떠들어대는 북새통에 쥐도 새도 모르게 종적을 감춰버렸다. 그러니 범인의 혐의는 김석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무봉은 내심으로 김석을 범인으로 확정해버리며 개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어허 김석은 전에 무얼 해먹다가 언제 우리 마을에 들어왔는가? 아예 본인의 말에 의하면 공사판으로 떠돌아다니며 엿장수 노릇을 해먹다가 1년 전에 우리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어허 그렇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직 우리 마을의 미풍량 속에 익숙하지 못해 일어난 일시적인 잘못이니 그런 과실을 범한 모양으로 보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추궁을 하지 말기로 해야 하네. 무봉은 김석을 은연중에 범인으로 단정해버리면서 개원들에게 그러이 뜻한 훈실을 내렸다. 개원 하나가 머리를 겨우뚱 하면서 무봉에게 물었다. 자수어른 아니 자수어른께서는 손 냄새를 맡아보면 범인이 누구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범인의 손에서는 어떤 냄새가 나는 겁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좀 알고 싶사옵니다. 그러자 무봉은 더욱 우쭐하는 기세를 보였다. 아이고 이 사람아 자네는 도둑놈의 손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를 아직도 모르는가? 팔을 훔쳐간 도둑놈의 손에서는 파 냄새가 날 것이 아닌가? 그런 간단한 이치를 이렇게도 몰라서 어떡하는가? 그 소리에 개원들은 모두들 박장 대소를 하였다. 아이고 그렇게도 간단한 이치를 우리들은 왜 몰랐을까? 아유 누가 아니래 손 냄새를 맡아보면 범인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하기에 나는 뭐 도둑놈의 냄새는 따로 있는 줄 알았구먼 그래. 아유 역시 차수어른은 머리를 쓰시는 품이 우리네 우리네 이 쫄자들과는 월등하게 다르시단 말이야. 파냄새 문제로 인해 무봉의 권위가 크게 부각된 셈이었다. 그것은 무봉 자신이 무척 바라고 있었던 일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무봉은 이날 밤 개선 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서당으로 돌아와 김삿갓에게 사실대로 고하니 김삿갓은 크게 실망하며 무봉을 호되게 나무랐다. 뭐라구요? 아니 범인을 알아내셨다구요? 무봉 선생은 나와의 약속을 배반하고 기어코 범인을 밝혀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무봉은 김삿갓씨 그러거나 말거나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아이 뭐 사깟 선생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만은 내 미안하오. 그러나 그로 인해 내게 대한 개원들의 인식이 크게 달라지게 되었으니 그것은 다행한 일이 아니겠소. 김삿갓은 자기도 모르게 고숨을 쳤다. 하 참 아 개나 주워버릴 그놈의 권위 아니 뭐가 어떻게 달라졌다는 말씀이오. 손 냄새를 맡아보면 범인을 알아낼 수 있다고 말했더니 모두들 나를 귀신으로 알고 있었소. 파냄새를 맡아보면 범인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오. 아니 개원들에게 귀신 대접을 받는 것이 그렇게도 장한 일입니까. 그러자 무봉은 펄쩍 뛰이듯이 손을 내져 보이며 아하 사과 선생은 마을 사람들의 근성을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시는 것이오. 그 사람들한테 조금만 녹록하게 보여 보셔. 그러면 그들은 나를 엉덩이에 이렇게 깔아 뭉개려고 할 것이 틀림없으이다. 하하 아니 아무리 그렇기로 실수 한 번에 그 개원을 무자비하게 매장시켜버리는 그런 지도자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 뭐 본인이 재빨리 피신해버려서 범인이라는 확증을 잡은 것은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괜찮을 게 아니겠소. 아니 그냥 내버려두면 괜찮을 거라고요? 무봉선생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 두고 보십시오. 오늘의 일로 백낙촌에서 김석의 얼굴을 다시 만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니 김석의 얼굴을 다시 만나기가 어렵다니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오? 김석은 지금쯤 먼 데로 도망을 가버렸을 것이고 그의 가족들도 며칠 후에는 온다 간다 소리 없이 밤도망을 가고 말 것이라는 말입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야 하겠소. 김삿갓은 그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가 않았다. 그런데 며칠 후에 알고 보니 과연 김삿갓의 예언대로 김석은 그날 밤으로 영영 종족을 감춰버렸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사흘 후에 밤도망을 가고 말았던 것이다. 김삿갓은 생각할수록 죄책감이 느껴져 그때부터는 무봉의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았다. 어허 훈장의 후임자를 빨리 물색해놓고 이 마을을 떠나야겠다. 김삿갓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무봉의 생각은 김삿갓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굴러갔다. 오늘은 무분별한 권위에 의한 혼란 속에서 이성을 잃은 마을의 지도자에 맞서는 김삿갓의 이야기지요. 이 이야기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권위와 자만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과 함께 마을의 평화보다도 자신의 지위와 권력에 더 집착하는 지도자의 모순된 행동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혼란을 초래하는 지도자의 태도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마을을 어렵게 만든다는 메시지가 묻어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 속에서 김삿갓은 아마 지도자의 행동에 붕괴와 실망을 느꼈을 것이지요. 그는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지도자의 자망과 권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지도자에 대한 분노와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겠죠. 결국 권위의 눈이 멀면 공정과 평화를 깨뜨릴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기게 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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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